Q. 메이오러분들의 1주년 내가 사랑하는 우리 메이오러분들 1주년!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다같이 박수! 메이오러분들을 위한 케이크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흑손, 푸푸손, 응가손? 네 그 푸푸손이라고 들거든요 제가 다이아몬드 손은 아니지만 한 번 열심히 만들어서 여기 또 바나나 준비해 있구요 데코펜, 옐로우 팬 촉이 얇아져 섬세한 표현에 좋아요 이게 정말 이렇게 글씨가 정말 잘 써져요 여러분 이거 지금 꼭 사셔야 됩니다 아저씨 안 사요 바나나를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망했대 나 아직 만들고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망했대 나 뭔가 망했대 나보고 망했대 나보고 망했대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숭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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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어야지 복숭아 복숭아는 아니 이거 올리면 왠 내가 안 올리는 이유가 있어 이 집이 내 그림을 다 망쳐 복숭아 배는 제 배에 데코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쏘기 전에 주의사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과 5미터 이상 떨어져서 발사하세요 사람이 5미터 이상 제가 사람인데 지금 5미터 이상 가까이 있죠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하나 둘 왜 내가 무섭냐 여러분 하지 말까요 그냥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소리가 너무 커 한다가 맞네요 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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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보이시나요 카메라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어 복숭이 터트려진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 둘 셋 다 다시 한번 우리 메이 여러분들 생일 축하하고 항상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 꼭 드리고 싶어서 케이크를 한번 만들어 봤고 메이 여러분들이 있기에 제가 있다는 거 제가 있기에 우리 메이 여러분도 있겠지만 저는 항상 끝까지 메이만 볼 거기 때문에 우리 메이 여러분들에게 저는 저의 믿음과 신뢰를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메이 여러분들을 믿고요 그리고 우리 메이 여러분들도 저를 믿을 거라 생각합니다 브이앱 여기까지 하면 아쉽잖아요 그쵸 자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훈아 겜방할 예정 있어요 네 게임할 이제 곧 게임합니다 여러분 뭐 할지는 여러분들께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오 크레이지 아케이드 쿵야 캐치마인드 옛날에 쿵야 캐치마인드를 보이지 않네요 앱스토어에서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어우 한번 더 얘기해 주셨네 시리아 시 시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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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 왜 시리아 메이야 시리아 할 때마다 메이 폰이 시리가 켜진다고요? 미안합니다 빅스비도 불러달라고요 하이 빅스비 캡처 타임 맞아요 캡처 타임 캡처 타임 하나 둘 셋 우리 메이 여러분들 내 마음속에 초장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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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